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 부총리는 경유가 급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물류업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유가 보조금 대상인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시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에 대한 판매 부과금을 3개월간 3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